아시아 스타트님 나표와 공 커플 첫 번째로 완주 성공 4분 53초 1부의 그룹도 현지 2부 네, 출발 지금 캐리 도전을 시작을 했고요, 1단계 그 누가 올라가더라도 부릅 꿇게 되겠어요 그렇죠, 1단계가 사실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단계입니다 다리가 굉장히 떨리죠 자, 1단계 그리고 지금 다솜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보라 양 입장에서는 다솜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죠 그럼 당연하죠, 저희 다솜이가 부동심력이 전체적으로 한 편이라서 4 자, 배구까지 오느라고 고생해 드네요 애교스러운 오빠 한번 부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빠 나라도 하고 싶어 나라도 하고 싶어 자, 그 와중에 2단계 거의 다 왔고요 좋습니다 자, 대구까지 왔는데 3단계까지 와야죠 대구까지 왔는데 3단계까지 와야죠 네 좋아요, 킥 자, 드디어 다솜이 도전을 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4단계 첫발을 내딛는 다솜 자,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물줄기 파이팅 자, 매우 걸리적거리고 차갑고 시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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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솜 다솜이가 저희 중개석에서 그랬어요 굉장히 존재하게 하고 있는 다솜이다 보니도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데 피익 내에 고라 때문에 가려져 있었다 올라가 보니 욕심이 생기죠 그렇죠 안정적인 자세로 슬라이딩해서 내려오고 있고요 자, 이제 안동이 조금 멈춰 헐퇴 그렇죠, 내려옵니다 자, 괜찮아요 이 간정도 좋은 관계 아니에요 건너뛰었어요 건너뛰었어요 좋아요 이제 중요한 건 6관계. 파이팅! 다소 파이팅! 시간은 충분해요. 4분 53초가 현재 1위 기록. 망설이고 있는 다소. 왼쪽에 올라오는 벽을 넘을 생각을 하고 건너가야 돼요. 그렇죠. 왼쪽 또 넘어가야 돼. 왼쪽 또 넘어가야 돼. 왼쪽 또 넘어가야 돼. 왼쪽 또 넘어가야 돼. 욕심을 부렸어요. 너무 욕심을 냈어요. 너무 욕심을 냈어요. 다와서 탈락을 하고 마는군요. 5명.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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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